한글자막 by 한효정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 꽃 파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두 다발을 사가지고 당신의 축복받은 팔자를 축하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남자분들에게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꽃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자기 팔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나 복 좋아합니다 내 팔자에 복이 그냥 쏟아지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우린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전에 보면은 우리 주변에 정말 복이라고 하는 한자가 막 여기저기 찍혀 있지 않았습니까? 한복에도 이 고름 같은 거예요 복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그리고 그 밥상에도 복 이불에도 복 베개에도 복 여기다가는 또 복주머니를 차고 다녔죠 복을 정말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그런데 두 가지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복은 누구나 좋아하지만 누구나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 받는 사람이 복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문장 복을 만든다 이것이 아닙니다 복은 받는 것입니다 복은 위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분들은 내게 복을 주시는 그 위 저 위쪽 이것을 하늘이다 또 우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복은 받는 것인데 복을 내게 주시는 그 위에 계신 분 그리고 그 하늘 그게 무엇이고 그것이 누구시냐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1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복을 누리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과연 누구냐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구절에 보면요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따르다 서다 앉다 따르다 서다 앉다 이 단어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점층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그저 별 생각 없이 그 악인들을 이렇게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는 악인들과 함께 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인 도움조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 악인들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운명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사람은 파멸을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어떤 사람인가 애당초 죄인의 길과 악인의 꾀와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아예 가지를 않아요 함께하지를 않습니다 거부 No Never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 악인 또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 복받기는커녕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자청하는 것이죠 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을 수도 있겠죠 잘나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보다 흥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그 사람을 망치고 말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요 마치 안개가 온 거리를 빽빽하게 메우고 있지만 태양이 뜨면 한순간에 몇 분 안 되어 안개가 다 증발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때가 되면 사필귀정과 같이 모든 악이 심판의 자리로 돌아가고 모든 선이 상급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악인은 자취를 다 감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넓은 바다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해로가 있습니다 아니죠 푸른 창공 그 넓디 넓은 하늘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로가 있습니다 배와 항공기가요 그래서 배는 해로를 따라가야지만 뜻하지 않은 암초에 부딪혀서 파선하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항로를 통해서 가야만 다른 비행기하고 충돌하지 않죠 또 난기류 갑자기 돌풍을 만나가지고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길 복로 이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은요 복 있는 복받은 사람이 나타내는 이것은요 죄인의 길을 피하고 죄인의 생각과 죄인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소극적인 차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복받는 사람이 가지는 좀 더 적극적인 차원의 모습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우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 대신에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이 사람을 막 움직이게 해가지고는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사랑하는 연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사람이 좋아 죽는 겁니다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사랑에 빠져가지고 지금 좋아 죽고 못사는 두 사람이 나누는 편지 내용이 여러분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제3자가 그걸 이렇게 갑자기 보게 되면요 막 닭살이 돋고 오글거리고 유치찬란하다 이렇게 비웃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작 그 두 사람은 상대방이 보내온 그 편지를 보면서 막 그냥 사랑의 감정이 불타오르고 미칠 것 같고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막 그냥 그 연애 감정이 폭발하는 그러한 즐거움 기쁨 이것이 막 충만한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설레고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노덜노덜해질 때까지 그런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한다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와 정말 즐겁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이번에 이 코로나19가 이제 3년차 이렇게 접어들면서 이제 뭐 우리가 일상으로 점점 돌아가고 있지만 지난 2년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중점적으로 신경 쓰면서 독려해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통질 통독의 즐거움 큐질 큐티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암담한 상황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막 계속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일을 우리가 독려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들려오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 간증거리가 야 정말 일평생 이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내 삶의 힘이 되는 줄 나 몰랐었습니다 미처 몰랐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 생활을 할 때 야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게 기가 막히는 거구나 이렇게 귀하고 좋고 꿀송이 같은 것이구나 그 저는 군대 생활에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읽기만 하면요 이 말씀 속에서 진짜 막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안 읽으면은 정말 막 못 견디겠습니다 성경을 정말 읽고 근데 문제는 시간 아닙니까 군인이니까 무슨 시간이 많지는 못하잖아요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고 만들어가지고 그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하겠는데 다른 시간이 없습니다 야 이거 내가 피곤한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예 고참들한테 저를 새벽 2시에서 새벽 4시 불침번으로 아예 그냥 말뚝을 박아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피곤한 시간 가장 깊이 잠들어 있는 바이올리듬에 의한 그 시간이 새벽 2시에서 4시입니다 맘을 고요하고 사람은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불침번으로 초소에 나가길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파고든 겁니다 그 시간 저를 말뚝 박아주세요 그냥 온 주변이 새카맣고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저 앞에 있는 밭에서 깻잎 향기가 막 이렇게 너무 달콤하게 이렇게 정말 냄새가 오는데 그 초소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가지고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막 성경을 부지런히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디어를 짜냈어요 한여름이 되면 주간에 그 막사 안에서 이제 불침번을 뭐 잠자는 건 아니지만 시간별로 이렇게 서는데 한여름이니까 그 앉아있는 책상에 그 구조가 좀 건물이 이상해가지고 정통으로 그냥 태양빛이 이글이글한 그 자결하는 태양빛이 때립니다 거기 앉아있으면 사우나 한진탕 입니다 한진막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 그냥 그 시간에 거기 말뚝 박아주세요 다 좋아하죠 제가 저기 그냥 계속 왔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 시간에 막 땀은 줄줄줄줄 나는데 성경은 계속 읽는 그런데요 아무리 잠 못 자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땀이 범벅이 돼도 이 성경을 읽으면 정말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은혜가 되고 심지어는 이 성경을 읽으면 막 우주의 삼라만상의 원리와 법칙이 이 성경 안에서 막 대답이 주어지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어떨 때는 성경을 읽으면요 이 성경의 활자가 막 살아 움직이면서 나를 읽어라 나를 읽어라 막 그러는 것 같이 진짜 꿈틀꿈틀하는 그러한 느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는데 이게 감격으로 다가오고 은혜로 다가오고 제가 신혼 4개월 때 군대를 갔거든요 얼마나 좀 고달프고 공고한 마음입니까 하지만 그렇게 성경 읽는 재미와 은혜와 그 감동 때문에 그 2년 세월을 이게 사악 정말 너무너무 감격적으로 보냈었습니다 너무너무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에서 12번을 성경을 통독을 했어요 12번을 12번째 딱 읽으니까 군대에서 더 읽지 말라고 빨리 이제 제대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공고할 때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이걸 묵상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과 동행하는 삶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받는 사람의 적극적인 차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는요 우리의 성격이 담겨있고 인격이 담겨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그 말에 담겨있습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이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이게 다 그 안에 게시가 되어 있고 그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우서 3장 16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뜻이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점점 우리가 거룩해지고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처럼 점점 우리가 변화받으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라는 겁니다 영국의 스로스치라고 하는 사람은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생활을 무려 40년을 썩어버립니다 교화가 안 돼요 이 사람은 이 마음이 완악하고 화인맞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도 문제를 교도소에서도 일으켜가지고 가족 채찍으로 50대를 맞는 태형을 무려 8번을 맞았습니다 8번이나 400대를 맞은 거예요 400대를 통틀어가지고 하도 완악한 지독한 인간 이 사람이 추록을 하는 날이 됐습니다 40년 만에 모두가요 저 인간 저거 금방 안 있어서 다시 여기 돌아온다 알잖아요 그 사람을 어떤 인간인지 그런데요 이스로시가 추록 후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노숙자 숙소에서 생활을 합니다 하루 이틀 너무 치루해요 며칠이지났는데 할 일도 없고 지루하고 뒤적지적 이것저것 잡지도 뒤적거리고 했겠죠 그러다가 눈이 딱 간 것이 책상 위에 있는 성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것도 한번 뒤적뒤적 해볼까 이따가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의 빗장을 열고 성체와 같이 굳게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스루스치가 성경을 뒤적뒤적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죄악된 심령을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보금이 그 마음에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됩니다 그렇게 두드려 맞아도 안 되고 40년 교도소 생활을 해도 안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님 영접한 이후로 이 사람이 나머지 인생을요 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고 20년 세월을 자기가 변화받은 그 구세군 노숙자 숙소에서 성기고 헌신하고 전과자들을 돌보고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전하고 정말 낮은 곳에서 섬기면서 그렇게 이 사람이 나머지 20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늘 했던 말이 뭐냐면 40년의 감옥생활과 400대의 가죽채찍으로 맞는 태형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님께서는 나를 단 1분 만에 변화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과 동행해 주시고 내가 말씀과 동행하면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자꾸 말씀을 가르치시고 자꾸 말씀을 들려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죄와 악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자꾸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신의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 하리로다 아멘 즉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신의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요 비가 우리는 자주 오기 때문에 신의가에 심은 나무가 별 의미 없이 그냥 그런 것보다 이렇게 다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늘 푸르러요 한겨울만 아니면 겨울에도 또 푸른 나무도 있고 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고요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 우기는 며칠 되지 않습니다 1년 거의 내내가 건기 비 한 방울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척박한 땅이요 이 땅은 선인장 가득한 땅이요 이 땅은 가시덤불만 그렇게 뒹굴고 있지 제대로 된 나무들이 여러분 자라지를 웬만해서는 못하는 땅입니다 그런 곳에서는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이미지는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강렬한 겁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척박한 곳인데 시내가에 딱 심기운 나무 거기에는 푸르름이 있고 거기에는 풍성함이 있고 거기에는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있는 이건 특별한 이미지인 겁니다 그러면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게 된다는 것이냐 먼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해도 열매 맺는 인생이 있어요 열매 맺는다 그런데 그 앞에 철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희망하는 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그 때에 열매를 맺는다 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즉 척박하고 가뭄과 같은 현실과 상황이어도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형통인생 하면 요셉도 그러지 않으세요 팍 하고 요셉 아버지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아니 그건 편애였어요 그냥 다른 형제들이 다 요셉을 미워하고 그 증오심 때문에 요셉을 이집트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급전직하는 인생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지하실로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주인마님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유혹을 그 유혹에 넣으라고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죄 아닌 죄 때문에 누명을 쓰죠 주인마님 강간 미수범 그래가지고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세월들 그런데 어때요 조건과 상황은 정말 척박한 가뭄과 같습니다 하지만 즉시는 아니어도 철을 따라 열매를 그는 맺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그 감옥이야말로 애굽왕 바로에게 고속으로 마치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온 세상을 기근해서 살리고 그가 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입사기가 마르지 않고 형통한 요셉은 형통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재수 좋아서인가요? 아 재수 좋아서야 이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가만히 보면 그 모든 인내 그 모든 죄악의 유혹에 대한 저항 그리고 자기를 팔아넘겨 자기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지만 용서라고 하는 너그러움을 선택했던 그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성경은요 분명하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다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달려나였도다 하나님 말씀이 요셉을 달려나있기에 그 모든 시련에 척박한 환경을 그는 승리할 수 있고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면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의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형통인생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을 멀리하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며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도 다 형통인생 복된 인생 복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미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이 복 있는 사람과는 난리 악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너무 대비가 돼요 신의가에 심은 나무와는 너무 대조적으로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옛날에 키질 해보신 분들 계시죠 키질 저도 어렸을 때 몇 번 해봤는데 이 겨가 사실은 알맹이가 속에 없지 않습니까 겉모양은 알곡 같은데 속이 텅 비어있는 쓸모없는 겨 그런데 이 겨를 그 많은 알곡 중에서 어떻게 다 이걸 다 하나하나 빼낼 수도 없고 평소에는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알곡과 쭉쩡이 이 겨가 나뉘어지는 때가 있죠 바로 키에다가 넣고 바람 부는 날 쫙쫙쫙쫙 키질을 하면 알맹이 들어있어 무거운 그 곡식 알갱이들은 키 안으로 두루룩 다 떨어지고 그 속이 비어있는 겨들은 다 바람을 못 견디고 그냥 땅바닥으로 다 날아가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악인이 이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사람들 사이에 섞여가지고 그럭저럭 그냥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럭저럭 비슷비슷하게 때로는 남들보다 이 겨들이 여러분 알곡이보다 더 큰 것들이 많아요 평소에는 더 잘 사는 것 같고 흥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한번 휙 불면 다 사라져 쓸려가 버리는 겨와 같이 심판의 바람이 불면 끝장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에서 6절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결국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넌 어느 길을 갈래? 악인의 길이니? 의인의 길이냐? 잠시 잠깐은 흥해 보이고 잘돼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심판의 바람 한번 불면 다 쓸려 사라져버리는 겨와 같은 인생 살아갈 거냐 아니면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어도 말씀 붙잡고 동행하면서 죄인의 길을 거부하고 살아가기에 결국에 가뭄이 들어도 살아남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의가에 심겨운 나무와 같은 인생을 너는 선택하겠느냐 너 어느 길을 걸어갈래?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요 한 40대 초반에 젊은 기업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두 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30대 초반까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십니다 열심히 제가 교사로 있던 초등부에 초등학생이기도 했어요 이 얘기를 쭉 나눴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할머니하고 둘이서 이 초등학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중에는요 하다하다 못해가지고 그 삼촌이 운영하시는 그 조그만 카센터에 그 2층의 허름한 방에서 쪽방 같은 거겠죠 거기서 할머니하고 둘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사는 게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도 쉽지가 않지만 근데 한 가지 이 교회만 나오면 물고기가 물만 난 것 같이 너무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의 말씀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고 선생님들이 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힘내라 힘내라 얘기해 주시고 경호님들이 등뜨려주고 정말 그 어린 마음이지만 야 교회 너무 좋다 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좋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야 그 말씀 들으면서 늘 미래를 꿈을 꾸는 겁니다 미래를 꿈을 꾸는 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중고등학교 대학교 청년부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이제 직장을 들어간 거죠 직장에서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최선다이 일하면서 금요일만 되면 사장님이 아직도 딱 계시는데도 저 금요철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 나와가지고 금요철에 열심히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 길 열어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하고 한 주도 안 빠지고 여름이 되면 휴가 받는 그때 다른 직장 동료들은 다 바닷가 간다 바캉스 간다 어디 간다 하는데 자기는 우리 청년교회에 단기선교를 가는 겁니다 단기선교 가가지고 열심히 또 보금전하고 처음에는 그 회사 사장님이 야, 뭔 휴가 난 가고 단기선교냐 비웃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너무 열심히고 최선다우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실적도 좋아요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단기선교 갈 때쯤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야, 단기선교 가서 써 하면서 돈을 주어주더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안 될 일 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막 그냥 길을 열어주시고 이건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막 자라나는 겁니다 CCTV 있죠 여러분 CCTV 이 360도를 그냥 한꺼번에 보는 그런 CCTV를 개발하게 하시고 하면서 CCTV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하면서 한다 내 개인의 11조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 회사의 11조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회사의 11조도 하는 거예요 영업이익 중에서 그런데 11조가 말이 11조지 5일조입니다 5일조 5분의 1 20%를 그걸 선교지에도 보내고 어려운 교회도 돕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사업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홍금도 하고 하면서 제가 11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30대 초반까지 왕성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야기를 두 시간 동안 막 하는데 저도 그냥 와 이 이상 어떻게 교회가 좋다 교회가 정말 은혜로웠다는 것을 이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오래간만에 수십 년 전 과거로 돌아가서 정말 웃음꽃을 피우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너무나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분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우리 교회에 1억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1억 원을 1억 원 자기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이웃사랑 실천회에서 자기 너무 어려웠을 때 이렇게 막 10만 원 이렇게 지원도 해주시고 몇 번을 그리고 장학금 교회에서 또 지원해줬던 그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때 너무 은혜만이 자기가 받았었다는 이분은 참 된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 1억 원을 교회에다 헌금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돈 없어서 형편 나빠서 공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들에게 장학금도 주시고 또 교회가 하려고 하는 선한 사업에 이거를 잘 사용해주세요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헌금기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시는지 몰라도 제가 하나님 거룩한 부자들이 일어나서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금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이유가 제가 기도하면서 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을 받고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거룩한 부자들이 돼야 되겠다 이 믿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아멘 하시면 믿음의 작용이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내 삶이 너무 어렵고 가망이 없어 보여도 꿈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생각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나중에 보면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했습니까 1억은 받아가지고 제가 이분 영웅화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입니까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현실이에요 누구는 흑수저라고 하고 누구는 벼락거지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한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찌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과 동행하는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뜻을 따라 나아가면서 죄인과 악인의 길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다 보니까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열매맺는 인생 때가 되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름답게 복을 받으면서 내게만 복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하면서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한 예를 저는 이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유혹과 시험이 다가와도 악한 꾀를 따르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럴 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서 그분이 야 너 보니 내가 정말 기쁘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철을 따라 열매 맺듯이 그 신의 가에 심진 나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모습 마지막으로 우리 10편 1편 같이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